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나비 영문법! 자 여러분, 그냥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지난번하고 좀 텀을 두고 올라갔는데 조금 늦게 가는 거 죄송하고요 오늘 조롱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날씨가 저는 봄이 온 줄 알고 좀 옷도 얇게 입고 그리고 되게 그냥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밤에 잠잘 때도 그냥 입을 잘 안 덮고 잤는데 제가 그만큼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몸 상태가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찍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뭐죠? 네, 이제 10강, 10강, 조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자, 조동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조동사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지나치게 같이 배우셨는데 조동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첫 번째 자, 조동사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동사만으로는 그 의미를 모두 설명해 주기엔 부족해 그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자? 그 동사 앞에 동사 앞에 무언가를 붙이자 아하, 동사 앞에 무언가를 붙여서 동사의 의미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조동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법칙이 있었죠?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조동사를 쓸 거면은 뒤에 어떻게 해라? 뒤에 동사의 원래 모습인 동사 원형을 써주세요 가 첫 번째 법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아, 조동사는 어떻게 하자? 연속으로 쓰지 말자고 했죠 조동사는 연속으로 쓰지 말자 연속으로 쓰면 안 돼 여러분, 안 되셔 자, 세 번째 좀 연속으로 쓰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He can, z He can, z He should, z 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벌써 어색해 왜? 이 He라는 말은요 이 He라는 말은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고 얘네들 전부 다 현재인데 쌤! 그러면 s나 es가 붙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should, can이나 should는 둘 다 뭐예요? 여러분 네, 조동사죠 그래서 조동사는 절대 절대 수나 또는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수나 인칭에 따라서 모양 변화 없다는 거 그게 상당히 뭐예요? 여러분 완전 조동사의 기본 완전 상기본이죠 모두 아실 거라 믿고요 자, 이제 한번 조동사의 씜 한번 보시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다음 미칠신 부분에 미칠신 부분에 조동사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자, 보시죠 자, 1번 전면구 이렇게 돼있죠? 지금 다 알아듣으시죠? 들으시죠? 여러분 전면구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가 그가 어디 있었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 아하 그가 미국에 있었을 때 뭐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플레이 더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자주 뭐 하곤 했었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자주 연주를 하곤 했었다 했었다라는 말이 되죠 아, 그럼 여러분 과거에 뭐 뭐 하곤 했었다 뭐 있었죠? 여러분 아, 과거에 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습관을 나타내는 거 과거에 뭐 하곤 했었다 뭐 하곤 했었다 그때 뭐 있었죠? 여러분 그때 썼던 게 아마 우리 배웠던 게 우드나 유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드하고 유스트는 둘 다 과거에 뭐 뭐 하곤 했었다라는 동작에는 둘 다 쓰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맞아 플레이는 동작이야 상태야 이걸 상태라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동작이죠 자, 동작이면은 아, 우드, 유스트 둘 다 가능하구나 우린 지금 여기 우드, 유스트 둘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What blank you like to have for brunch? 브런치가 뭐예요 여러분? 아하 이게 breakfast 뭐예요 여러분? 아침 그리고 lunch 점심이란 말을 합친 거야 그 뭐야? 우리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아점이야 아점 브런치 알아두시고요 아점 그런데 what what 무엇을 like to 라고 나와있죠? 그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have 원래 가지다지만 여러분 어때? 뒤에처럼 음식이나 또는 음식의 때가 나오면 뭐야 여러분? 먹는단 뜻이야 먹는다 아 뭐야? 점심 때 점심 때 무엇을 당신은 먹고 싶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죠? 아 뭐야 여러분? 당연히 여기 뭐야?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길 원하세요? 그럼 뭐야? 당연히 우드가 들어가야겠다 그죠? 아 여기서도 우드, 유스트 둘 다 가능하댔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조동사 자, 공통으로 찾아보면 뭐야? 아하 우드겠구나 아셨죠? 자, 그래서 우드의 쓰임이 뭐야? 첫 번째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데 쓰거나 때는 또는요 우드 like to 뭐뭐 하길 원하다라는 거기에 쓰였었죠 우드 like to 자 우드 like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하길 원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우드 like 플러스 뭐였죠? 명사나 대명사였죠? 뭘 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아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우드 like to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원 two로 바꿀 수 있고 그럼 우드 like to는 뭐야? 간단하게 원 two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둘 다 우드가 들어간다 알아두시고요 2번 가보실게 딱 보니까 she blank have been an angel she always helped me when I was in trouble 자, 요 한번 앞문장 빼고 뒷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뒷문장부터 그녀가 어땠어? 항상 help me 나를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녀가 항상 나를 도와줬어요 when I was in trouble 자, in trouble in trouble 하 뭐 여러분 공경에 빠진 어려움에 빠진 이런 뜻이야 그녀가 항상 나를 도와줬어 언제 내가 I was in trouble 내가 문제에 있을 때에 그녀가 나를 도와줬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내가 문제에 있을 때 도와주는 건 누구야 당연히 뭐야 천사 아니야 천사 그죠? 천사 그런데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줘 와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저도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셨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온라인도 잘 챙겨 듣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뭐야 그러면 she blank have been an angel 자, 이건 뭐 여러분? 뭐 have pp 아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 플러스 have pp 네 거기에 종류가 상당히 많았었죠? 뭐가 있었어? 어 첫 번째로 뭐 cannot have pp 두 번째로 뭐 could have pp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어 must have pp 오케이 또 다음에 뭐가 있었어? 첫 번째 cannot have pp 두 번째 could have pp 세 번째 must have pp 네 번째 뭐죠 여러분? 아하 should have pp 이거 다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자, 마지막은 뭘까? 빨리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뭐야? 오케이 그렇지 아, 그냥 몇 명 대답 못하네 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통해서 확실히 알아가세요 may might 또는 have pp 라는 얘기였었죠? 얘네들이 이 형태가 이렇게 대표적이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쓰였어? 의미가 약간씩 틀리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 아하 그녀는 천사임이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천사임이 틀림이 없어 왜? 내가 문제에 빠질 때 그녀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죠? 그럼 확신을 나타내는 거 뭘까? 아, must 일단 첫 번째 뭐야? she must have been an answer 그녀는 뭐야? 확신하는 거야 아, 천사임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요 왜? 내가 문제 있으면 도와줬으니까 그럼 뭘까? you 뭐? keep the law 여러분 keep 뭐야? keep keep은 원래 뭐뭇을 보관하다 보관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그것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잖아 더군다나 뒤에 뭐야? the law 라는 법률까지 나왔어 안 보겠어? 법률을 보관하다 그 말 뜻은 뭐야? 법률을 지키다가 되겠죠 안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must가 들어가셔야 되겠지 must 자, 뭐야? you must keep the law 넌 법을 지켜야만 해 otherwise otherwise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you will be in trouble 너 문제에 빠지게 될 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 문제에 빠지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조동사 have pp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뜻까지 얘기해 주진 않아 않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시간 하면서 필기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해나가시길 원할게 바랄게요 자, must have pp 는 뭐예요 여러분? must have pp 는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거는요 뭐 is used 뭐 is used blank is used 뭐 여러분 사용이 되어집니다 when we mention someone's ability when we mention mention 뜻이 뭐죠 여러분? 네 언급하다 예요 언급하다 안 그러면은 이 빈칸에 있는 말은요 사용이 된대요 뭐 할 때 우리가 언급을 할 때 뭘 언급할까? 누군가의 능력을 언급할 때 쓰는 거래 여러분 우리 조동사 쓸 때 선생님하고 할 때 여기 있는 제이쌤이랑 할 때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었어? 오케이 뭐야? can이 있었잖아 can can 과연 can이 맞는지 한번 잡아 봅시다 일단 생각하기엔 can인 것 같아요 자, 이 밑에서 이제 과연 can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면 돼 자, 무슨 not have pp 아, 이게 또 그거네 조동사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인데 자, 뭘까요? 자, 이건 뭘까? 바로 이거죠 cannot have pp 예요 그 말 뜻은 뭘까? 뭐 이었을 리가 없다 입니다 뭐 이었을 리가 없다 예요 여러분 뭐 이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annot have pp 딱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can을 한번 넣어볼게요 can을 딱 넣어보니까 오, 여기 not까지 잘 물렸어 have pp야 he cannot have been sick yesterday 라고 나와요 그럼 어제 cannot cannot not이 들어가니까 부정이죠 have been sick sick 뭐야 아픈 이런 뜻이죠 아, 그러면 야 걔 어제 걔 야, 그 있잖아 he he 걔 어제 아팠을 리가 없어 오, 왜 아팠을 리가 없을까 봐야돼 왜냐하면은 be, 왜냐하면 I saw him 내가 걔를 봤거든 내가 걔를 봤어 뭐하는거 playing tennis 어, 테니스 치는거 봤어 언제 어제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테니스 치고 있어 말이 안되잖아 테니스가 엄청 얼마나 되게 격렬한 운동인데 그죠 물론 못 치는 사람들은 전혀 격렬하지 않아 왜 공을 따라다니냐 바쁘거든 그죠 하지만 어때 공을 제대로 못 치잖아 그냥 격렬하지 않지만 지금 잘 치는 사람들 테니스 선수들 보면 어때 다 말랐지 다 이렇게 피고를 상접해 나랑 완전 반대인데 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긴 하지만 자 어떻게 돼요 요 cannot have pp 이었을 리가 없다 왜 어제 테니스 치는 걸 봤으니까 그 어떻게 돼요 위에도 can 아래에도 can 아 can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림과 동시에 cannot have pp를 쓰이면 뭐 이었을 리가 없다라는구나 꼭 잘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가볼게요 자 there there 그리고 we 뭐 뭐 go be a lot of wild tigers in korea go bowling when we were in college 아, 좀 말이 빨랐죠 자, 볼게요 이 뜻을 보니까 일단 조동사가 하나 두 개로 이루어진 거네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두 개로 이루어진 거 뭐 있었지 처음에 used had better 그 정도가 되겠다 그죠 아, 여러분 used to는 뭐였지 used to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발음할 때 used to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no, no 하지 마세요 이 어떻게 지금 자, 여러분 이 d와 t는 소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d, t, d, t 소리가 유사하죠 굳이 소리 똑같은 애 두 번 말할 필요 없삼 아셨죠 어떻게 하자 앞에 있는 애 발음 안 한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 어떻게 해야 돼 used라는 거 used 절대 used to 아니야 발음 엄청 구린 거예요 아셨죠 used 뭐 이거 과거에 과거에 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요 여기에 또 뭘까요 had better 두 개로 이루어진 거죠 had better는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이죠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갈까 there 뭐 뭐 be a lot of wild tigers a lot of 뭐예요 여러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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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tigers 하면 야생 호랑이 in Korea 한국에 뭐예요 여러분 아 이 말 뜻이구나 과거에 야생 호랑이들이 많았었다 라는 과거의 일을 얘기해주는 거 그래서 there used there used to가 들어갔네요 아셨죠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했다 많은 야생 호랑이들이 있었다 라는 말이 더 맞겠죠 그죠 had better 뭐 하는 게 낫다 보다는 아 뭐요 여러분 이것도 어때 when we were in a college in a college 대학교를 다닐 때 아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떻게 했다 go bowling bowling 치러 가다 여러분 bowling을 어떻게 했었다 치고 치고는 했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뭐야 we used to 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we used to go bowling when we were in a college 우리 대학교 다닐 때 bowling을 많이 치러 다녔었어 치고 다니곤 했었어 이런 뜻이죠 그죠 그 알아 두시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혹시라도 여기에 there 가 보이고 b 가 보이죠 이 there b 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이 b 동사는 뭘로 나뉘요 여러분 there is am 음 다시요 다시요 그래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네 자 there there is 또는 there was 가 들어가죠 there is 일 때 뜻이 뭐야 뭐뭇이 있다 there was 일 때는 뭐뭇이 있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네 바로 지금 정리해서 알아두세요 뭐뭇이 있었다 there are 그리고 there was 어떻게 돼 뭐뭇들이 있다 그리고 there was 뭐예요 여러분 뭐뭇들이 있었다가 되겠죠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 there be 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뭐뭇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동적으로요 아셨죠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다음번이요 I know what I blank do next you blank see the movie it was very good 자 두번째 문장 먼저 볼게요 이거부터 지금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야 어떤 느낌이야 그거 열나 재밌어 진짜 재밌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야 그럼 너도 한번 봐봐 너도 한번 봐봐 뭐예요 여러분 이거 아 제안이구나 제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뭐야 여러분 you should you should see the movie it was very good 뭐야 너 영화 영화 한번 봐봐 이런 뜻이에요 it was very good 정말 재밌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what I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do next 다음에 뭘 하다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what I should do next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네 그런 약한 의무를 나타내죠 내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I know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6번 가볼게요 아 6번이 아니라 자 써보며 배워보며 자 영작시간인데요 자 볼게요 must have 를 써서 나타내 보래요 그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must have pp라고 해서 뭐 여러분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했죠 그죠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승주가 작년에 홍콩에 갔다 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맞죠 그죠 아 뭐요 여러분 승주가 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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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분명하다는 얘기잖아 분명하다 뭐야 must have 그 다음에 어디 어디 가다니까 뭐야 been to 홍콩 홍콩에 갔다 온 게 분명합니다 언제예요 작년에요 last year 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must have pp의 쓰임이 어땠어요 여러분 must have pp 아 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분명하다 라고 쓰였죠 그죠 그래서 승주 must have been to hongkong last year 오케이 여러분 승주 must have been to hongkong last year 여러분 자 강조하죠 여러분 예문이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법 사항을 익히셨으면요 예문을 많이 외워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문법을 다시 상기시키기에도 좋고요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쓰기에도 도움이 돼요 꼭 예문은 내 입에 붙이시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두 번째 영장 가볼게요 오케이 빈칸 채우기네 자 명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야만 했다 아 지금 명선이가 지금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아마 떠났나봐요 왜 별로 사랑 고백을 안했나봐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을 때 많이 얘기해주세요 아셨죠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주라고 자 명선이가 명서 어떻게 하라고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말했어야만 했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should have pp를 쓰랬는데 should have pp는 뭐예요 여러분 뭐 해야 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뭐 해야 했었는데 이런 뭐예요 했다 안했다 네 안했다가 되죠 안했다 어떻게 돼요 명선 should have 쓰고요 말 하나 뭐예요 말하다 아 뭐예요 여러분 명선 should have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네 said said that he loves me 자 명선 should have said that he loves me 아 should have said said 는 뭐야 say 과거 분사형태 pp구나 뭐 해야 했었는데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not 이라는 부정은 안 들어갔지만 어때요 여러분 아 이게 안 했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명선 should have said that he loves me 이 됐은 여러분 생략도 가능해요 네 여러분 나중에 뭐 네 접속사 부분에 가면 배우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3번 나는 춤을 추는 이 노래를 하겠다 I'll care with letter a than b 여러분 이 that는요 잘 보세요 자 접속사거든요 접속사인데요 얘 이름이 뭐냐면요 등 위 접속사예요 등 위 접속사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하 즉 등 같다 위 위치 위치가 같다는 접속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즉 접속사 앞과 접속사 뒤에 위치가 같다 어때요 여러분 아하 생긴거나 모양이 같다는 뜻인 거예요 아셨죠 생긴거나 모양이 같다 한번 해볼게 당연히 주어는 뭐야 나잖아 그죠 그리고 뭘 차라리 추느니 뭐 하겠다 would rather would rather I would rather 뭐 하겠어요 여러분 춤을 추겠대 노래를 하겠대 네 노래를 하겠다는 얘기죠 안 보여요 I would rather 뭐 하는 것보다요 춤을 추는 것보다는요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would rather A 담긴 해석이 어떻게 될까 B 하느니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뭐야 여기서 차라리 춤추느니 춤추느니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부분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조동사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야 물론 이해는 기본 뉘앙스도 있지만 잘 알아 외워두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언제 쓰는 거야 아 해야 할 때 그리고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수송태 이어지니까 자 포기하시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 수고하셨어요